1마리 더 1마리 더 그렇지 아이고 내려가서 먹어 아이고 자식이 안전한 데 가서 먹어야지 흐흐흐 본증을 잡아먹기 위해서 허시탐탐 노리는 고양이를 보고 있습니다 본증을 사냥하는 고양이 하하하하 자식 본증이 맛있어 특별히 다른 밥을 안줘 그래 본증을 잡아먹어야지 에이구 그때 좀 위험하다 너 근데 좀 위험해 너무 어휴 좀 잡아줄까 내가 자쑥 야옹아 야옹아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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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지 잘한다 잘한다 아이고 맛있게 먹는 우리 야옹이 아이고 흐흐흐rev 1마리 더 2마리 더 좋지 아이고 내려가서 먹어 아이고 자식이 안전한 데 가서 먹어야지 곤충을 찾아 헤매는 고양이를 본 적이 있습니까 곤충만 날아다니면 눈을 희번덕 거리는 고양이를 여러분은 보고 계십니다 참 재미난 놈이다 재미난 놈이야 아이고 곤충이 그렇게 맛있어? 누가 곤충은 헌터네 집고양이 아니라고 할까봐 그거는 임마 헌터가 묶어놓은 미끼 아니야 자식아 을이 없는 놈아 그걸 먹으면 어떡해 그건 아니지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이 라코데이 라인은 곤충이 미끼를 하기 위해서 묶어놓은 놈입니다 자 한 마리 잡아 주겠습니다 으쌰 애홍아 야 여기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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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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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 Ja 풍덩이야 그렇지? 아이고 안전한데서 먹어? 자식 에이 참